아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정말 광란의 파티였어 진짜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하자 너무 신나게 놀았다 체력이 힘들다 우리는 방구석 체질인 것 같다 우리가 딩가딩가가 성공계로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성공계로 나왔는데 해외 음원차트 19개국에서 1위를 했대요 워후 couldn't 와윽 딩가딕가로 더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니까 또 요즘 시기에 다들 공감 때문에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핫 다들 노래하лы하는데 인사 다시 드리겠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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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땡 그리고 또 우리가 딩가딩가 챌린지를 했었잖아 나왔을 때 챌린지 이효리 선배님과 이상순 선배님께서 함께 챌린지를 자 인사드릴까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요 짠 우리 또 화사 덕분에 아닙니다 실비 저 똑바로 얘기하고 가야 돼요 실비 덕분에 화사 친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이효리 선배님이 마음을 워낙 사랑해 주세요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선배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뭔가 되게 감동이고 조금 뭔가 기분이 좀 묘한 것 같아요 맞아 이 딩가딩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뮤비 찍으면서도 에피소드가 있었잖아 엄청 우섭다 있었잖아 하고 나를 가르쳐 엄청 우섭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딩가딩가에 우리가 킥보드 한음신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과몰입을 한다고 어차피 내가 원하네 너만게 좋아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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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장면을 놓쳐서 너무 아쉬워 휘인이만 봐서 처음에는 미끄러진 줄 꿈에도 모르고 언니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묘기 부리는 느낌 왜 이렇게 기술을 부리지 미끄러진거였어 안다친게 어딘가 순발력으로 탁 탁 탁 그때 새벽이어서 우리가 지쳐있었는데 킥보드 사건으로 그래도 우리가 엄청 웃었어 웃음을 주신 별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셔서요 팝 딩가 때는 픽보드 사건이 있고 아야 때도 우리가 사건이 있잖아 에피소드가 있잖아 우리가 또 그때 불 불 가운데서 우리가 해가지고 둘러싸여서 검은 쟤가 계속 막 콧구냥으로 너 나일 때보단 좀 덜 나오지 않았어? 엄청 나오던데? 난 너 나일 때보다 더 나왔어 계속 팔 때마다 나왔어 그래서 한 번 춤추고 코 파고 한 번 하고 파고 아니 근데도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셀렉을 하잖아 앨범에 들어가는 근데 내가 사진을 봤다? 근데 그 착장만 콧같이 이상한 거야 진짜? 어 나는 여기도 여긴데 이렇게 까맣잖아 이제 들어가다 못해 못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가 좀 너무 불편하고 좀 힘들긴 한데 또 화면에는 또 멋있게 나오니까 좀 포기할 순 없는 맞아요 I know, I know You know? You know, you know 아야는 진짜 어떻게 무대 어떻게 부셔? 여기 세트 어떻게 부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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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짓자 또 몇 시간 기다려서 아침에 가야지 그러면 되겠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이제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아야가 이제 곧 보여드릴 텐데 오늘이 최초 공개네, 무대로 그렇지, 그렇지 뮤직비디오는 공개됐지만 일단 무대로는 그치 처음 보여드리는 거잖아 근데 진짜 제대로 그렇지